이게 뭐예요? 아니 너 또 나가지도 못하면 지리만이 질 거 아니야? 우리 아는 수술이 있겠다. 우리 회사는 뭐예요? 우리 회사는 뭐예요? 정말. 우리 회사는 뭐예요? 우리 회사는 뭐예요? 아 요리 잘하는구나. 요리할 때 약간 양적을 못하는 스타일이구나. 아니 원래 요리는요. 음식을 남기질 않아요.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. 모르죠? 아 얼마만큼이 요리를 해야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제가 따라 드릴게요. 이게 왜 던지 나와? 이게 왜 던지 나와? 아 진짜. 이거 후진 씨 건데? 어? 오케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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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